아 아 루시퍼님 이제 내 영상 안올릴게 루시퍼님 영상 하하하 미안해 에 아 아 쏘리 아니야 이제 그만 올릴게 루시퍼님 미안해요 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어서오세요 자 가자 이제 소스 소스 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 소스에 들어갈 수 있게 어디와 운전 운전은 이제 기똥차게 하죠 에 부딪치 아 아 브릭 브릭 야 비켜 비켜 에 차 사이로 운전 손피가 이제 장난 아니죠 마치 실제로 운전하듯이 실제로 우리 그 오프로드 날리는 그런 느낌으로 박박박박 이것저것 다 피해가서 빡 여기 뭐야 여기 트랜스포머예요 뭐예요? 옵티머스 프라임이니? 차가 상당히 멋지잖아 아아 차 사이로 잠깐만 여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요 내려봐 여긴거 같은데 아 여기 또 빨간색이야 어 또 싸워야 돼? 카메라를 찾자 우선 경비를 또 찾아 아 카메라 카메라를 찾아야죠 카메라 어 저기 저기 카메라 야야야 문 열지말고 카메라 음 자 요 카메라로 이제 접속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비원을 찾아야죠 경비원 지게차 움직여보자 그러면 사람들 많이 오겠지? 야야 폭파 뽕 다 죽어버렸네 너도 폭탄 안 갖고 있니? 어 에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카메라 또 아 저기 어 저거 뭐지 다 올려 어 야 저저저저 사람 사람 카메라 움직이는 사람 뭐 뭐 뭐라는 거야 저리 가자 어 이거 아닌데 네 주의분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주의분산 주의분산 어디있을까 어 요리 가야하는데 이 카메라 움직이는 카메라 저 어딨니 접속코드를 가지고 있는 병사가 경비가 어디 있을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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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더 들어가 봐 인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내 우리 경비야 힘내 힘내 야 어디가 밖에 나가지 말고 인마 어 저기 들어가면 돼 저기 여러분 모르겠다 지게차 움직여보자 어디 있을까 여기가 아닌가 어 저기도 카메라 있어 어 여기는 뭐지 아 여기는 아니잖아 여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 잘못 온 거 같죠 여기도 어 지금 자꾸 이상한 데로 가 카메라 카메라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다크 소울도 하다보면 실력은 당연히 늘게 돼 있습니다 어 이게 내가 봤을 땐 그 PVP는 그 그게 있는 거 같애 그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따라 실력이 판가름 되는 거 같애요 진짜 많이 하면 실력 진짜 많이 늡니다 어 PVP는 진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예 고거에 따라 달라져요 하하하하 에헤 에헤 에 날 잡으려면 에 어서오세요 날 잡으려면 아직 멀었지 하하하 어 제가 뭐 장난 아니죠 저는 어 날 날 잡기 날 잡기 위해서는 음 아직 멀어 잠깐만 이거 뭐지 어 접속 코드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문 더 열어볼까 어디 어디 가 아 저요 어 저 어 어디 오세요 저는 패링을 많이 하는 만큼 예 많이 당합니다 예 패링도 많이 당해요 저 어 쉽게 쉽게 패링 당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경비 어디 있는 거야 어 접속 코드를 갖고 있는 경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어 뭐야 이거 찾았다 찾았다 오케이 오케이 어 방금 거의 운빨로 찾았어요 다음에 이제 뭐 해킹을 하라고 하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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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오케이 아 제 pvp 방송요 그렇죠 예 제꺼 보시면은 예 도움이 되긴 될 거예요 아마 그 여러가지 pvp 경험을 좀 예 자신이 해보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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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가끔씩 예 시청자분들하고 말하고 있을 때는 음 가끔 예 계속 방패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잠깐만 어디로 가 아우 구체 아프네 야 안되겠다 다 죽이자 그냥 예 그냥 다 죽여버릴게요 예 되게 귀찮네요 예 자 여기 숨고 총을 꺼내고 예 예 그냥 다 다 죽여버릴게요 그냥 구체 구찬네 예 역시 예 그 예 역시 그 자 온필 이동 그렇지 야 니 오 뭐야 그런가 어 이거 뭐야 방금 접속코드는 다운했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해킹을 하려고 하는데 카메라로 암만 연결해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서 수류탄 아 수류탄이에요 방금 아 아이 자식들 수류탄을 던 참 어 아이 무분댕이 같은 애들 다시 다시 예 다시 가볼게요 꺼봐 우선 자 접속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비병을 또 찾아야돼 이런 무분댕이 같은거 아까 아침에 중간에 있었죠 저 카메라 카메라를 예 카메라를 연결해서 알겠습니다 삐삐삐 굴면은 그거라고 오케이 어 야 여기 출입구를 열고 예 알람 작동해서 다음에 아까 아침에 여기 하여튼 뭐 이걸 예 뭐 많이 움직여야돼 그래야 사람이 나오더라 빠앙 또 터지는거 없니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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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있는 애가 어딨지 그리고 카메라 들고 있는 애가 있었을텐데 아 얘인가 그래 그래 얘가 아까 아침에 그 접속코드 갖고 있는 애를 찾았어 룩 룩 룩 어 라잇 뭔 말인지 몰라 아 카메라 카메라 얘가 얘가 접속코드 누가 갖고 있니 다 움직이봐 어 예예예 오케이 해킹 완료 해킹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해킹을 해야돼 어떻게 들어가나 사무실로 이제부터 싸우면 되겠지 어 몰라요 그냥 울트라캡션으로 그냥 쌈질이 최고야 우리는 자 총을 꺼내고 예 숨고 좋아 역시 예 뭐 필요없어요 예 저는 역시 싸움이 최고야 나도 수류탄 있는데 수류탄 던져볼까 수류탄을 R1 아 아 여기 투쳐있구나 좋아요 여기로 던져보자 오케이 봤어? 뻥터진거 봤어?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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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폐는 어려워 어 내가 몇판 해봤는데 그냥 총 총 들고 에 에 에 총 들고 그냥 이렇게 에 다 필요 5피 그냥 싸우는게 최고야 에 에 저기 잠깐만 저기 저기 쫓기는 중? 뭐야 다와 다와 다 들어와 다 죽여줄게 다 들어와 어 튀어야죠 야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야아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닌가? 지원전총이 와버리네 지원전총이 와버리네 지원전총이 와버리네 여기 어떻게 하지? 응? 그니까 해킹을 해야나보네 이렇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이거 야 이거 상당히 어렵다 해킹코드를 찾고 숨어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야돼? 어떻게 숨어 들어가? 자 우선은 해킹코드는 빠르게 해킹코드를 빠르게 해킹코드를 빠르게 찾아보죠 좋아요 다 열어 다 열어 알람 작동하고 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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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 사람이 어디있니? 어디있니? 카메라 카메라 어 저기 어딘가 좋아 그리고 여 여 나와봐 바로 앞에 있을텐데 어 지나가자 다 열어보기 에헹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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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이 이 이 어디있지? 얘가 아닌가? 모래보다 옌가? 옌가? 오? 어디? 아 여기 여기 있다 자 해킹! 해킹 완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왔다리 갔다리 요 리프트를 써야 할 것 같아요 아냐 아냐 리프트 내려봐 리프트 내리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나무 던지는거 있나? 제조! 누워 제조 자 한 다음에 저기 멀리로 다들 저쪽으로 정신이 풀렸을때 리프트 올리고 자 어때 에 전술적으로 들어가지 않아? 콜색도 올려놓고 여기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닌감? 어? 여기가 아닌감? 에 어서오세요 1층이야? 아 참 이거 에 간신끌기 에 다 쩔고 2층 요 요 밑으로 가야하나보네 어 어 루어 던져서 저거 쳤는데 하나 더 던질까? 좋아요 저거 하나 더 던져보자 좋아 이쪽으로 슉 던져 다 쫄러가 이제 살짝 내려가고 얘를 아 아 들켰어 이렇게 된 바에는 그냥 싸우자 그냥 싸워 오케 블랙아웃 야 블랙아웃 블랙아웃에 전기가 꺼져 붙어 헛다 환장하겠네 어 내가 일부러 끈건 아닌데 어 야 너도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그렇지 이거야 뭐 딴거 필요없어 그냥 다 죽여잉 에 에 저는 뭐 필요없죠 에 이거 왜 안되 에 어 그냥 다 죽여요 그냥 에 필요없어요 에 잠깐만 이거를 킬라면은 이거 뭐야 왜이리 복잡해 이거 요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하고 찰칵하고 바꾸고 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어 어 왜이리 이거 어 된거야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어 좋아요 저건 뭐지 해킹 비디오 닫기 보기로 해킹 해킹 자 이것도 비디오 닫기 해킹 해킹 야 이것도 비디오 닫기 비디오 보지 말고 뭐 딴거 없니 어 카메라 카메라 예 어서오세요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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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해킹할거 짠 미션 커플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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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성공했어 성공한거 같아 에 잠깐만 이제 도망갈거 같아 지역 접속 해제댐 좋아요 총 총 집어넣고 에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유유유이 에 유유이 밖으로 나가는 에 멋있는 캐릭터 에 에 다음 어디가 가니 어 여기 가깝네 에 깔끔했죠 에 자 어디로 갈까 차를 우선 차를 여기 뭐 아무 에 아무 차나 그냥 쏙 타고 가자 에 거리에 있는 차는 다 내꺼 에 너있게 아닌 다 내꺼 붕붕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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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범죄자가 겁에 질려 도망간다고 하네요 차 어 이거 배웠어 음 차 해킹하는 법을 배웠어 차도 그니까 이거 해킹 안 배우면은 그 뭐지 그 그냥 에 그냥 그 팔로 에 유리창 깨가지고 에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어 창문 깨서 하는데 나 배웠어 뭐 삑삑 하는거 바이스로의 얘기가 보통이 아닌거 같아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외출이라든지 뭐 잠깐만 이거 또 또 세계를 무력화 하라고 하네요 보안터미널 역시나 또 총사함을 해야할 것 같아요 보안터미널 세개 하나 둘 세개 어 어디가 있을까 그니까 게임이잖아요 어 어 어 잠입 아 그거 해봤어 저번에 해봤는데 어 그거 말고 그냥 어 어 잠깐만 깨라 나가라고 하네요 깨라앗 나가라고 하네요 알았어 나갈게 카메라 어딨냐 카메라 카메라를 찾아야하는데 PC도 나왔어요 PC랑 뭐 엑스박스 뭐 불스 여러개 여러개 다 나왔습니다 어 다 다 다 나왔어 어 대화 삭제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자 깔끔하지 대화 삭제했어 어 네 테스트님 어서오세요 자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이제 입구가 어 여기밖에 없나봐 어 여기 들어가보면은 얘가 한마디 해 호기심이 망성한가 보니 에 물러나 이러네 에쏠 에쏠 여기 말고 잠깐만 여기 한바퀴 돌아볼게요 출입 가능한 구역이 있는지 아니 뭐 카메라도 보이면은 어떻게 좀 해킹 어 여기 뭐야 오 오오 오 들어왔어 좋아요 customer 2018 오우 오우 오오 에 blij 타니 으음 이 마이 비 여기 아니 난 이게 좋아 야 눈떠 봐 야 어디다 던지는데? 야 미쳤어? 야 미쳤어? 야 미쳤어? 응 역시 잠입이란 없다 어 이거 사용해야 하는데 응 잠입 응 잠입이란 없다 응 그냥 느리대 맞죠? 응 네 아 위에서 총 겨누고 있어 이 잡갓들이 어디서 쏘는거야? 어? 어 야야야야 잡았어 저격수 또 어딨니 저격수를 잡아야 돼 어 또 잡았어 헤드샷 어 느낌 느낌 봐서 알잖아 느낌 봐서 쏘는거 응 알죠? 응 야 느낌 봐서 한번 샥 갈기면 애들 다 잠깐만 또 어딨니 이쪽으로 내가 총격전 좋아해 어 긴장해라 야 야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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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튀고 폭탄은 튀어야 돼요 또 하나가 저기 있지 아 이게 점점 이제 적응을 해가서 이제 에 그 에 적응을 해 놔서 그런가 좀 씌워지는 야 저거 폭탄 던지는구나 야 니 눈떠봐 야 고개 들어봐 야 니 부터 죽여줄게 어? 어? 야 이쪽에도 있네 아 총 재장전 좋아요 야 니 눈떠봐 일어나봐 어? 일어나봐 인마 이제는 예 무시 그리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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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려서 이거 빨리 오케이 야 안돼 안돼 했냐? 아 뒤에서 총 쏴하는 바람이야 여 여 부터 처리를 하고 어 떠봐 눈 떠봐 좋아 오 좋아 오는구나 한 놈 잡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안 오냐 안 오면 빠르게 오케이 됐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어디서 또 오려고 하네 네 엠페이 이동 좋아요 코너 이동 한 다음에 저기 여기 여기 잡고 뭐야 안 잡혔어? 대장내나 야 뭐니? 야 야 튀어 야 폭탄이면 튀어야지 좋아요 잡고 오오오오 야 좀 피해봐 야 와 폭탄 너희넘지야 폭탄을 너무 많이 들... 야 야 오오? 오오 위험해 빨리 장전해, 빵집 내가 진짜 폭탄, 폭탄 맨들 이리 와봐, 다 죽일게 아나, 폭탄 맨들 아, HP 좀 더 뭐요? 두 마리 두 마리 남았어 잡고 잡고 어, 저기 잡고 좋아요 어디니? 어, 여기 아니니? 야, 다 잡았어 이제 좋아좋아 됐니? 어, 이리 와! 성공했어 미션 컴플릿 야, 이제 어디로 가니? 아, 저기 들어가야돼? 맞죠, 저쪽 야, 저기 겁나 많은데 애들 오오 야, 여기 애들 야, 여기 애들 겁나 많은, 야 야 이건 아니잖아 아, 여기네 야, 눈떠 봐 예, 어서 오세요 야, 여기 너무 많은데 두 마리 두 마리 좋아, 잡고 좋아, 잡고 좋아, 잡고 어이, 어이, 터졌어 폭탄 여기 삭, 품고 바로 앞에 있죠 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뭐부터 죽여야지? 좋아, 이렇게 잡고 다음에 야, 고개 내려 봐 내 부모 봐! 아, 이거 안 싸져 돌아가서 보면 네, 간단하게 뒤에서 죽여주고 네, 간단하게 뒤에서 죽여주고 아니야, 아니야 앞으로 좀 더 가 잡아주고 다 잡았지, 이제? 좋아, 좋아 여기,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어? 뭐야 바깥쪽이야? 아닌데, 아, 이쪽인가 보네 어, 여기도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저 위, 위쪽인가? 아, 여깄다 터져, 터져, 뻥뻥뻥 던지지마 아이, 야식이요 어? 가서 접! 뻥, 좋아요 가자 이제 좋아, 좋아, 거의 다 왔어 야, 뒤에서, 어,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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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 네, 저격 위험하죠? 네, 거의 다 왔어요 이거니? 이거 아닌데? 아, 이거지, 이거?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된거야? 자 전부 처치하거나 빠져나가라고 하네요 아, 얘들 겁나 많아 도망가자 도망쎄 도망쎄, 도망쎄 도망 잘 가진 애가 좀 야야야, 비켜봐, 비켜봐 좋아요 너희는 아직 멀었다, 인마 형이 운전 잘해 비켜봐, 인마 무리카 통화했나, 무리카? 무리카 뜰 때 딱 눌러야 하는데 좋아요 아아 어, 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유후우 야야야, 너무, 너무 빨리 가지마 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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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피해보고 야, 너 무리카, 무리카 안 떴니? 야, 비켜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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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깜! 안돼, 안돼, 안돼 조금만 더 가면 돼 좋아 넓은 자리에 왔죠 자 무력화 무력화를 잠깐만 이거 고속도로인데 아아 고속도로 타면 안되는데 요거 타면은 무력화 할 필요 없어 자 브레이크 잠깐 자 비켜봐 빨리 빨리 시가지로 다시 들어가자 고속도로 가면은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길밖에 없어서 시가지로 가야해 시가지로 시가지에서 끝장내는게 좋아요 야야야야 야이 문댕이들 야이 문댕이들아 그만 밀어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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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관대하다 너희들 먼저가 무력화 안뜨니? 야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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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려우 오우 오오우 오우 어 Hern햇 W-Wr-F-F-Q-M-X F-ck it! 오, 오케이! 또 한대 처리하고 예, 무력화로 또 처리를 했죠 오지 마라 또 무력화 쓴다 뒤에 두대 어, 한대 두대 세대 세대 남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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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여기 무력화, 무력화 뜨냐? 무력화? 떴어 떴어 총 실패했나? 아 이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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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라 떠라 아 안 떴네 무력화를 떠서 얘들을 바보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력화 무력화 저 뭔지 모르지마 야! 야 뭐 어떻게 된거야 어? 야 뭐야 야 다시 내려봐 어 이거 뭐야? 어? 내가 뭐야 야 왜 또 올라가 야 내려봐 조량을 좀 내려봐 어 이거 뭐야 가자 이제 풀렸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열심히 도망가면 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떴어어 저 원 원 밖으로만 나가면 돼요 조금만 더 원이 떴기 때문에 애들이 날 추적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좋아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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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성공 예 성공했죠 예 어서오세요 성공했어 하하하하 예 성공했어요 예 안을 엿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좋아요 하하튼 미션을 성공한 것 같아 네 하하튼 미션을 성공한 것 같아 어 어 그래 이제 들어가서 해답을 찾아야지 이 여자? 클라라 이 여자는 뭐지? 이 여자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접근했는지 모르겠어 이 에이든한테 에이든한테 관심있나? 응? 내가 외관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하하하 아냐아냐 게임 모드는 보통입니다 보통 예 이지가 아니고 보통이에요 게임 모드는 보통 사격을 제가 자동 자동사격으로 맞춰놨어요 음 모드는 그냥 예 게임 모드는 안손대고 예 고대로 놔뒀어요 어어 어디로 가야나 아 여기여기 아하 여기로 저쪽은 예 우리 그 비밀 그 벙커가 벙커가 있는 곳이죠 예 가자 어 토비어스 우리 벙커 있는 그 흔한 말로 우리 기지죠 기지 거기 거기로 가라 이 말이네 그 클라라 만나러 가자 어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가운데로 쏙 좋아요 자 여기도 벼랑으로 쏙 쏙 쏙 쏙 쏙 으응 잘 들어간다 좋아 이번에 어어 쏙 어어 어 어 잠깐만 여긴 좀 불안 자 쏙 에어 하하 운전 잘한다 어 정말 잘한다 운전 에어 자 쏙 쏙 쏙 쏙 토비어스가 뭐 물건을 팔라고 전화했나 어 어 뭐야 뭘 또 시키게 시키지마 인마 어 나 지금 우리 이복 동생 구하기도 바빠 야야 가자 아 아 몰라 무기거래 안 해 으흠 예 그런거 안 해요 예 저는 메인 미션 무조건 메인 미션만 합니다 메인 미션만 노란색 예 노란색 미션만 합니다 파란색 미션 같은건 잘 안하고 자 가자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노래 좀 노래 맘에 들어 쭉쭉쭉 예 운전 정말 예 운전 실력이 진짜 많이 있는거 같아 이제 거의 혼자 가는 길은 예 거의 부닥치지도 않고 예 스무스하게 잘 가죠 어 예 부릉부릉 부릉부릉 예 띠띠 뻥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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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아 부릉부릉 자 브레이크 잡아주면서 예 한번 꺾어주고 예 한번 꺾어주고 어 정말 예 운전 잘하죠 좋아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쏙 예 쏙쏙쏙 예 여기 도개교 어 뭐야 예 어 야 야 도개교 오면은 들어가자 교량 자 들어가자 부릉부릉 우리의 비밀기지 벙커 벙커 안으로 빨리 가자구나 교량이 저 앞에도 있네 예 교량이 여기만 있는게 아니네 양쪽 그러니까 입구랑 출구를 한꺼번에 같이 연결하는 그런건가 보네 할머 뭐야 일본 미션은 할머니의 뭐라고 하네요 할머니의 뭐 뭐야 불독? 뭐 뭐라는거야 운전경력요 어 운전경력만 따지면은 10년 넘었죠 어 응 운전은 제가 아 고등학교 졸업 거의 하자마자 예 하자마자 따가지고 예 운전은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클라라 어 우리 이쁜이 클라라 어 아우 의상 맘에 들고 너는 옷 안 갈아입니 아 저요 나이요 어 나이 옛날에 말했는데 예 저 한 저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 나이는 예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한 나이죠 예 아시죠 예 제 나이는 예 30대 중반이고 예 많지도 않아요 어 아저씨란 분당님이 아저씨고 나는 총각 하하하하하 나는 이분 총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응 아저씨 아니에요 야 봐봐 이거 봐봐 자세히 봐봐 봐 이 클라라가 이 에이든한테 지금 찝적대는거 보이죠 어 관심이 있어 지금 응 저 젊은 처자의 그 뭐지 그 이상형은 예 나이든 나이든 아저씨인가 보네 어 하하하 자 사용 너만 해킹하니 나도 한다 뭘 해킹하려고 하는거지 뭘 해킹하려고 하는거지 아 얘기하느라고 소토를 못봤네 어 뭐야 야 이거 뜨면 불안한데 어 이게 그 어제 우리 했을 때 그 감옥 감옥 새로운 데 가면은 이렇게 뜨더라 로딩을 한번 또 하더라구요 예 감옥 갔을 때 이렇게 로딩 했어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뭘까 나 또 또 해킹해야 돼 또 해킹은 또 기똥차게 하지 자 원격에서 추적하시오 자 원격에서 데미안의 IP 주소를 해보고 어 추적하시오 추적하시오 카메라를 이용해야지 이 아줌마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카메라 자 침입 뿅 야 이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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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점 여기 시작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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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마치 보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해본 것처럼 해킹을 잘하죠 엘리베이터? 작동시키고 엘리베이터 안에 또 뭔가 있나보네 미래가 아니고 현재가 이렇죠 예 이 cctv들 그 왔다갔다 하면서 잘 봐 엘리베이터 요즘은 개인생활이라는게 거의 없죠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든게 도청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카메라 들어 가자 이 아저씨 뭐야 경찰정보원 해킹 저기로 가야하는데 어 요거 뭐야 해킹 자 카메라 이거 뭐야 이 아저씨 정신차려 이 친구야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아닌가 카메라 없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너무 멀고 여긴 뭐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우리 와서 어 여기 움직이는 예 이런 사람이 중요해 예 가슴에 딱 카메라 달고 다니는 자 들어가자 그래 해킹하러 고고 스윙 좋아요 해킹 빠르게 빠르게 저기 위에서 좋아요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자 뚫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렇게 자 뚫고! 깔끔했어 자 이거 뭐야 오락실이야? 어? 게임방? 뭐야 이거 어? 어? 어 저거 뭐야 해킹 아닌가? 해킹! 카메라 예 어서 오세요 잠깐만 어 이거 오락실 기계인가? 카메라 온라인 이력서 위조함 온라인 이력서 위조함 카메라고 어 뭐 할 거 없나? 여기선 예 여기 뭐 별거 없네요 자 카메라를 보고 아 이건 컴퓨터 카메라여서 많이 안 움직여 어어어 카메라 좋아요 노트북 아까쯤에 봤던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예 로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 이건 뭐지 여기 가볼까? 아니잖아 이거 아까쯤에 봤던 거잖아 아 그럼 이 이 컴퓨터를 몰라 자 어 어 저기 저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타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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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까지 가야 하는데 카메라가 두 개네 네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카메라 있고 좋아요 해킹! 예 요 요 요 요 요 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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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여유 요 요 요 예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예 보 belt 네 두 군데다 오케이 갑블릿 야 이건 뭐니? 여긴 어디? 여기 카메라 거기다 온 것 같아 야 여자 뭐야? 오 마이 갓 미성년자 관람불가 옷을 입고 있죠 이런 분들은 카메라 잡아주면 안 돼요 카메라 이걸 한번 잡아볼까 오 마이 갓 응 어 잠깐만 또 볼 거 없나? 어 이거 뭐야 여기 아닌가? 응 안돼 너무 야해 어 잠깐만 왜 자꾸 응? 이쪽 카메라를 한번 잡아볼게 여기 뭐 있니? 거의 여기 도달한 것처럼 저긴데? 아닌가? 이곳이 아닌가? 아 그냥 해변가면 많아 어 어 여긴 아까 처음 지역이잖아 여기 뭐 해킹할게 있나? 없지? 어? 아 여기 카메라 있네 여기 좋아요 여기 카메라 있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응 거의 도달 지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이거 해킹 안 돼? 어 이거 해킹 안 돼? 어 이 사람 따라가야 저기 여기 11미터 남았다 야 가자 니가 같이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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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이거 그림 잘 그려놨다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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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가리 카메라 거의 다 왔어 여기 있다 카드 판독기가 있어 어 잠깐만 이 사람 이 지표 안에 키를 푹혀놔요 이거 뭐 다 된 것 같아 네 할머니가 키우던 불동생 같나? 응 어 머리카락 봐라 저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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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부분만 저렇게 기르는 것도 힘들겠다 퀸씨가 스피커폰에 연결되었습니다 퀸씨가 스피커폰에 연결되었습니다 성격 딴비 담비들은 미간에 총을 쏴 죽인다네 흐하하하 어 한방에 죽이나보네 시대 옥제비 자 한번 보게 된거야 야 니그 딱 보니까 응 딱 죽인 것 같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피 나! 야! 야 이... 야 야! 원래 저래요? 어? 원래 저기 사는 사람들은 원래 저래? 어? 어? 원래 일로 이러는거야? 어이 무섭다 어? 음 진짜 사람 생명이 저 개미 똥꾸만큼 밖에 안되나보네요 가치가 어 그냥 뭐 맘에 안들면 죽여부리고 그러네 안되겠다 야 니 머리에 빵꾸를 한번 내줘야겠구나 어? 어? 어 가방으로 그냥 꾹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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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사람이 죽어버리네요 어? 무섭다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죠? 배가 아이언이야? 가방이? 어? 단단한 새 덩이로 만든 가방 글 기르기 들고 사람 마음을 바꾸는데 오케이 오케이 자 데미안 IP 주소를 추적했죠? 자 그리고 이제 뭘 하면 되니? 어? 이제 다 했잖아 아유 우리 귀여운 우리 그 클라라 클라라 얼굴이나 한번 보 야야야야야야 얼굴을 봐야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우리 클라라 귀여운 얼굴이 화면에 안 잡혀 아 좀 일어나면 좋을텐데 해킹이 안되죠? 뭐 자 이제 뭐하면 되지? 나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렴 어?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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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줌마 나에게 미션을 주세요 나가면 되겠지 뭐 아닌가? 이 안에서 뭔가 해야하나보네 이쪽으로 가면은 아 이쪽에 뭐 있나? 아닌가?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어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 어 이거 뭐야 좋아 좋아 이제 미션 떴다 어디로 가니 이제 아 은신처가 이제 여기로 바뀌었네 아예 예 예전에 그 모텔 모텔 안에 은신처가 있었는데 지금 아예 이쪽 그 벙커 예 벙커라고 하는 곳이 이제 아예 은신처로 바뀌었네요 어? 어 여기 여기 캠페인 가자 자 붕크웨이트 나가자 아 또 또 이 사람한테 전화했어 베비안 베비안 야 그리고 저 어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금방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미안해요 에이든 헤이 우리 가까이 우리 가까이 우리 집에 가야 돼 뭐지 이 사람은 우리 둘이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아무것도 안 네키 그냥 네 그 말은 그 말은 우리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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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أي 우리 친구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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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잠깐 화장실 다녀왔어요 자 2차타고 어 또 노래 마음에 든다 예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이게 기찻길 같은데 응 기찻길을 제가 차타고가죠 아 갔다왔어요 화장실